안녕하세요 덕집입니다. 지금 가요계는 연실상도 K-POP 걸그룹 전형시대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시대에 K-POP을 이끌고 있는 대세 걸그룹 막내 뉴딘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뉴딘스는 2022년 가장 기대되는 K-POP 걸그룹 1위로 선정되었어요. 어도와 대표인 유니진의 제작 총괄에서 유니진 걸그룹으로도 불립니다. 이런 영어는 매일 첫인에도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서로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로가 변기인 이름입니다. 데뷔 음반 뉴딘스는 4월 만에 선수문 43만장을 돌파해 골그룹 역대 데뷔 음반 선수문 최고 신기록을 경신했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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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26만 2천여자가 타라 역대 골그룹 데뷔 음반 1호차 최다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1주일 만에 30만 1,000장을 판매한 기록으로 대한민국 역대 골그룹 데뷔 초당 1기록을 경신했어요. 유니진스 멤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진스의 민지입니다. 민지는 청순한 비주얼로 특유의 창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멤버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미인 느낌이 강하고 범행골로 언급되는 인물들도 고전 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니진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컨셉이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대중들의 긍정적인 평이 많은데 그런 평이 나오는 이유로 메인 비주얼 멤버로 꼽히는 민지의 외모가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5cm의 큰 키와 더불어 팔다리가 길어 황금 비율을 이루고 마른 체형이라 청순하고 청소한 외모와 시너지를 적절하게 이루어 더욱 세련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비주얼에 가려졌지만 춤신각도 준수한 편이고 충전이 깔끔하고 정석에 가까워요. 모든 동작을 대충 넘기는 일 없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단 동작이 거의 없고 손이 깔끔합니다. 특유의 허수키하고 담백한 움직이 매력으로 중저음 위즈의 파트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류진스 내에 정해져 있는 포지션은 없지만 자기 생각이나 의견 등을 논리정연하게 잘 이야기하는 편이라 민지가 팀 내 콘텐츠 진행이나 소개 등을 도맡게 하고 있어요. 류진스의 한이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고 자란 베트남계 호주인이에요. 2019년 10월 멜버른 글로벌 오디션에서 합격하여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 반 동안 연습생으로 생활했습니다. 한이는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느낌을 주는 맑고 청량한 음색의 특징으로 중고음역대에서 강점을 보이며 외국인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발음도 자연스러운 것이 큰 장점인 멤버입니다. 어떤 곡이든 잘 녹아드는 목소리로 소화해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전체적으로 춤 실력이 높은 그룹 내에서도 성의권의 실력을 보여주며 멤버들 중 춤을 가장 빨리 외운다고 해요. 그룹이 하고 파워풀하면서도 적당히 절제된 춤선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 조절을 잘하고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풍부한 표정연기까지 더해져 전체적으로 힙한 느낌을 줘요. 한이는 상큼하고 귀여운 가죽상 비주얼로 특유의 톡톡 튀는 분위기와 사랑스러운 눈의 손이 노력적이에요. 상당히 입체적인 눈매와 분명한 쌍커풀 라인을 가지고 있어 스타일링에 따라 변화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무대 표현력과 풍부한 표정, 무대 매너까지 보여주어 데뷔하자마자 프로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비주얼이 비롯해 확신의 아이돌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류진스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호주 혼혈이에요. 2019년 10월 호주 글로벌 오디션에서 합격 후 2020년부터 퍼스뮤직과 어두워에서 약 2년 반 동안 연습생으로 생활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서 퀴즈 모델로 생활하면서 방송활동을 했는데요. 이 과거 영상 및 자료들을 본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복 없이 그들이 예쁘게 잘 컸으며 정변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혼혈 페이스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분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외모와 뚜렷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모꾸리를 소유했기에 디즈니상, 넷플릭스 여주상, 하이킹 여주상이라고 언급됩니다. 얼굴이 작고 갸름한 편인데 비해 목이 긴 편이고 마른 골격에 팔다리가 길어서 여리여리한 느낌, 사슴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청숙하면서도 여성스럽게 낮은 음색과 힘있는 하이톤 모두 잘 소화해내고 라이브 실력이 뛰어난 멤버예요. 천천히 깔끔하고 우아한 편이며 각자와 리듬을 잘 타고 비율도 좋아서 우아하고 실현된 춤선의 느낌을 줍니다. 유진스의 혜린입니다. 유진스에서 가장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졌다고 밝혔어요. 정말로 친해지면 보여주는 엉뚱하고 특이하기도 한 행동들이 매력 포인트라고 해요.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을 못 참아 새로운 것을 찾고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혜린은 포연하고 애틋한 감성이 도드라지는 특유의 가녀린 오프실 음색이 매력적이에요. 데뷔앨범 트리플 타이틀 모두 킬링 파트를 맡았습니다. 하니가 그룹이 하면서 파워풀한 스타일의 춤을 춘다면 혜린은 깔끔하면서 정확한 동작이 특징이에요. 힙합을 즐겨듣고 좋아해서인지 춤 또한 힙합 기반의 맛을 잘 살리며 멤버들이 힙합댄스를 잘 춘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큰 눈에 살짝 올라간 눈꼬리가 두두하고 세련된 인상인 확신의 고양이 성으로 안칼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유진스 활동 당시 무려 15개의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독보적인 컨셉 호환력을 끝내고 올라온 더 페이스임을 증명했어요. 뮤진스의 혜인입니다. 2022년 8월 19일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하면서 역대 뮤직뱅크 수상 최연소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쿨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트렌디한 모델상이에요. 팀 늘 최상신이며 길쭉한 팔다리까지 합쳐져 힙하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적인 분위기를 뽐냅니다. 다양한 스타일링을 혜인 자신만의 스타일로 세련되게 잘 소화해요. 기본적으로 팔다리가 길어 춤선이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멤버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대에 동심축을 담당하고 하는 혜인은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춤선이 어텐션과 매우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고요. 인간 어텐션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몸을 매우 잘 쓰고 동작이 큰 편으로 전체적으로 힘을 주며 추는 편이기 때문에 보는 이들에게 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툰득하면서 힙하고 그루브한 보컬이 매력으로 중저한 파트부터 높은 음역대까지 생각보다 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어 다채로운 보컬을 보여줍니다. 뉴진스는 내년 1월 싱글 OMG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어두워의 미니진 대표이사는 데뷔 음반이 뉴진스의 여름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싱글 음반은 뉴진스의 겨울을 보여줄 것이라고 소개했어요. 뉴진스는 음반 정식 발매에 앞서 19일 수록곡을 선공개할 예정입니다. 4세대 걸그룹 뉴진스의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덕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